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쇼호스트 민소윤 임찬재입니다 임찬재 이렇게 해야 돼요? 또박또박 임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샤프란 샤프란 한 시간 동안 같이 할 거예요 찬재 씨랑 샤프란이랑 함께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가득 찹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주는 건가요? 다 주는 겁니다 대박이죠 얼마에? 27,200원 이게 14종이에요 각각 하나 1리터씩인데 총 14리터 여러분들 가져가시는데 27,200원 이거는 정말 어디 마트에서 제구떠리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이 그렇죠 1리터로 이렇게 14개를 사게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1리터 간편하게 리필도 하시고 용기 하나하나 가볍게 사용하시라고 따로따로 챙겨드리는데 이게 가격이 27,200원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역시나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니까 이렇게 저렴하고 최다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간편하게 사용 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만큼 14리터 다 가져가는데 마트에서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홈킹거리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홈킹거리면서 정답 다 맞아요 나 뭐 맞히는 줄 알았어 지금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 마트에서 하나씩 사게 되면 너무 무겁고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갑니까 미리 미리 정답 정답 내가 정답 똑같이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배송으로 여러분들 이게 다 드린다니까 무료배송이에요 정말 이것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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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현명한 소비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명한 소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시간 우리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정말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 찬스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두 집에서 이렇게 나눠도 되겠어요 정답 요즘 밀고 나가시는 거 같아요 왜 정답이 나오지 이렇게 정답 맞습니다 나눠 가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구구자자 5라서 민서연 씨가 말하는 게 가나다 쇼핑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지는 소미언니의 가나다 쇼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정말 단 게 정말 그러네요 하나하나 정말 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쟁이가 됐는데 이게 1리터씩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따로 나눠 가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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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쓰면 되고 그렇죠 리필 리필 샤프랑 하면 사실 우리 LG생활건강에서 나온 거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샤프랑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산다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산다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 이게 LG생활건강입니다 역시나 우리 브랜드 LG생활건강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섬유전지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샤프란 아닙니까 그렇죠? 샤프란 샤프란 말고 떠오르는 건 솔직히 없죠 네 미국의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브랜드 빼고는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중에 샤프란은 이포장이죠 일단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운님이 해주셨네요 저것도 있고 뭐 있어요 다우땡 다우땡 아 운이 땡니 내가 다우땡 있는데 본인은 땡 운이라고 했으니까 다이겠네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아시다시피 가격도 네 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LG생활건강 가장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고 또 2014, 2015 국내 판매 1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프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최다 구성으로 여러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 샤프란이 저희가 또 그냥 아무 샤프란이나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역시나 오늘 신상품이에요 핑크 센세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정말 센세이션합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요 어떻게 센세이션해요? 향기를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향기를 좀 더 오래가도록 섬유유연제하면 뭐 다양한 용도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 향기 아닙니까? 향기죠 향기 그 향기를 좀 더 오랫도록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은은하게 하루 종일 우리가 풍길 수 있도록 향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좀 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또 빨리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좋은 것들은 화학성분 없고요 인산염, 형광물질 없고요 핵수도 억지로 넣지 않았습니다 방부제까지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몸에 좋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피부 저자극까지는 제가 많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뭐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